아니, 마, 마리가 왜 왔지? 안녕하세요. 아니,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?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 그랬잖아. 그, 그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. 아휴, 넌 지금 왜 그래? 할 말이 있대잖아. 마리야? 아이고, 마리. 마리 왔어? 마리야, 이리 와가지고. 해매나 가지 과일도 먹고 그러면서 얘기하자. 이리 와. 아줌마, 우리 엄마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마리야,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?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요. 우리 엄마가 그 조그만 필승 오빠를 버렸고, 아줌마 속였다는 거 생각하면 저도 엄마가 너무 미워요. 근데 우리 엄마도 오빠 옆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우리 엄마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. 이봐요. 용서라니, 응? 지금 어디 와서 용서를 하라 말아야.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. 누가 반긴다고 여길 와, 응? 그리고 우리 필승이 엄마랑 그쪽 엄마랑은 이제 친구 사이도 아니야. 그러니까 얼른 나가요. 몇 번을 얘기해. 여기 다시 오지 말라고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마리야. 아유,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. 그냥 애가 놀라서 넘어지자. 이거 정말. 마리야. 마리야. 마리. 아유. 마리야. 마리야. 아유, 얘 마리야. 마리야, 마리야. 아이고, 아이고 마리야. 아유, 마리야. 마리야. 아유, 마리야. 괜찮아? 네, 저 괜찮아요. 마리아, 정말 미안해. 내가 비밀로 확인해놓고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너까지 힘들게 안 해? 아니에요. 할머니 잘못 없어요. 미안해하지 마세요. 근데 마리아, 너 이제 여기 오면 안 돼. 알지? 네, 알아요. 안녕히 계세요. 마리아, 마리아. 마리아, 왜 그래? 노준아, 나 못 일어나겠어. 다리에 힘이 없어. 마리아, 내 목과가 와나 봐. 나 못 일어나겠어.